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키가 돌아와서요 제 이름은 Tom Hiddleston 그리고 로키가 돌아와서요 그리고 서울에서 2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3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한국인들은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나 친절하시고요 열정도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의 환대는 아무리 받아도 정말 익숙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좋았고요.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부산, 서울 다 갔다 왔는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두 개 방문을 했고요. 이제 5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오는데요. 정말 다시 와서 좋습니다. 너무 고맙고 In terms of who is most like that character 정말 영혼과 같은 사람이냐 글쎄요 체조를 한 선수 같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거는요 혼자서 못합니다. 그냥 로봇을 위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까? 정말 몸 안에 갖고 올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합니다. 제가 농담을 했었습니다. 세팅장에서요. 그리스에게 첫 번째 농담을 했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수퍼 1호다. 그래서 크리스를 볼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너무 다른 사람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정말 인간이 좀 다른 거 같아. 진짜 진정한 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홀랜드 그러면은 텀 홀랜드 씨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다섯 살 때부터 밤에 잠을 잘 때부터 스파이더맨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악센트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고 저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터 파커와 제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한국 팬들 감사합니다. 또 제가 9년동안 마블스트리에서 일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고 또 자상하게 저희를 지지해주고요. 그리고 또 마블스트리의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만든 영화 인피니티 워 정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접근цо님의 인사를 드리cyj buen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